안녕하세요. 황콩 강시장입니다. 지금은 잠깐 여기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제가 사실은 하우스쿠어라서 지출이 많아서 그리고 한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반찬이 떨어져서 몇 가지 사러 왔는데 지금 한 번 그냥 테스트로 지금 주머니 속에 홍콩달러 80불 한국돈 12,000원이 있어가지고 홍콩달러 80불로 얼마만큼 장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청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편으로 바다인데 이제 홍콩공항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고 뒤쪽으로 있는 곳이 제가 사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잉홍춘이라고 하는 이제 홍콩의 정부아파트촌인데 이 안에 시장이 있어서 잠시 시장에 가서 잠시 장을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정부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곳이 제 아파트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세븐일레븐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정동으로 여기 시장을 그 까이시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까이시 입구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일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장을 보고 이제 집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이 물가가 좀 비싸고요. 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가가 비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들은 한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란이 필요해서 계란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싼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여기 아주 맛있고 있는 계란이 한판이 홍콩 갈라. 30개 정도? 22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 쪽에 있는 시장보다는 비쌌는데 그래도 맛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주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상아! 허인상아! 이렇게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계란 볼판지라고 하죠? 이렇게 끈에 묶어서 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 한 반씩 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네. 네. 지금 두부하고요. 그 다음에 숙주나물이 있죠? 네. 네. 지금 가격이... 헝고기 하나. 헝고기. 그럼 어떻게? 네. 모르소스 조금 더. 그냥 그렇게teil. 네. 그 다음에 이 숙주나물이 있죠? 자. 고기칩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고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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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23불어치 지금 홍콩 인화가 좀 같이 고고 홍콩양 유튜브 유튜브 홍콩 홍콩양 지금 23불어치 이렇게 해서 바로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사람들 닭다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같은 경우 닭발을 사가지고 먹진 않구요 육수를 낼 때 정말 동물이 뽀얗게 나오니까 홍콩의 고기칩인데요 보통 고기칩 보통 네마리 큰 새들이 벌려있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가장 큰 고기같은 경우는 거위고기구요 지금은 없는데 도담으로 큰게 오리고기구요 그리고 밭고기 그리고 간혹가다가 제일 주먹만한 새가 걸렸습니다 그건 비둘기 고기 고기 그래서 굉장히 홍콩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메뉴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새끼 돼지 통구입니다 회사 같은 걸 지낼 때 많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체사라든가 아니면 결혼식 같은 걸 많이 먹는 음식이구요 여기 있네요 앞에 보시면 조그만한 고기가 바로 비둘기 고기가 되겠습니다 야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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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이구요 여기도 마트보다는 마트보다는 가격이 저런 하기때문에 나중에 장을 보실 분들은 이런 시장이 없어서 장을 보셔서 못해주지 않겠습니다 네 비결에 끄시고 대답 롱 ijo 델 신 문 고기 천 스툼 마라 먼저 롱 도